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오늘은 파이프스타 모바일 전문가 남궁학 대표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? 금일 오전장에는 당초반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관련 업종 중 새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서 그동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원자력 업종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는데요. 이에 따라서 서정기전 한신기계, 보성파워텍 등 원전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장초반 이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협상 진행 및 중국 선전 봉쇄 소식에 따른 국제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진정세를 보이면서 해외 입국자 격리면제 등 방역지침 완화 기조와 더불어서 원전에서 리오프닝 쪽으로 수급이 옮겨가는 모습을 보였고요. 그 중에서 여행 항공 업종이 보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해당 업종에서 티웨이 항공, 아시아나 항공, 인터파크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. 네,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오우짱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? 네, 일단 내일 중요한 일정 두 가지를 앞두고 있는데요. 먼저 현지 시간으로 15일부터 16일까지 FOMC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시장이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0.25BP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지 혹은 매파적으로 0.5BP 인상하는 빅 스텝으로 갈지에 따라 시장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고 16일에는 러시아의 달러 표시 채권이자 지급일을 앞두고 있는데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 역시 지금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내일 이러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 금일 오후장은 시장 투심이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. 신규매매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보신다면 글로벌 매크로 리스크가 지금 큰 상황인 만큼 대외 민감도가 높은 업종보다 자체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는 업종으로 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 같고요. 개선 정책 수혜와 더불어서 건설 원전 쪽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남궁학 대표와 오우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을 살펴봤습니다.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시겠습니다.